무섭네 근데 어? 살기를 느꼈어 4스타 5스타까지 올릴게요 5스타 자 3마리만 더 나오면 2마리만 더 나오면 3부대 됐다 지금 갈게요 100.4 늘 갑니다 100.4 순식간 모든거는 모든 일은 순식간에 벌어져요 안받아 본진까지 테러 그리고 이제 12시까지 12시까지 갑니다 아비터치 탔네요 오 여긴 캐론이 좀 많아요 하지만 베이스가 더 많아 거의 진짜 폭격기 수준으로 많아요 1분 끼는 단 아 잠시만 아 아 아 영웅 다크 템플러 킬당 3천원 킬당 3천원 미션 알겠습니다 야 맥시멈 50킬 자 제발 2킬 10킬 11 12 12 14 15 16 17 18 19 에그 쏜다 12킬 24 24 29 29 27 도망가 욕심부리지마 30 30 30 30 40 40 40 44 45 오 채우겠는데 47 48 아 49까지 야 50마리 못 채웠다 아 왜 누구라고 그래 근데 어 일꾼 한 개당 한 개 미션이요 일단은 최대한 많이 잡아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양방향 견제 들어간다는 거야 지금 일꾼 대이동 난리 났죠 여기 일꾼 다 몰려있거든 한방 대미지역되면 더 잘 터진다 계속 잘 터진다 승고 이거가 S10을 너무 잘 잡아요 오 설마 디스인데 이거는 근데 착한 디스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디스를 걸어버리네 이제 핵 세방이면 진짜 웬만하면 다 초토화시킬 수 있거든요 절차로 먼저 핵개발은 세방 다 됐어 지금 브라시를 못보게 시설을 뚫어야 돼 지금 제발 주소기 건물 없어야 돼 쐈다 쐈다 세방이야 세방 와 넥소스 체력이야 넥소스 체력이야 넥소스 체력이야 호 자 자 자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드래곤볼인데 알아서 다 부시고 나가라 이거 건물 다 날아갈거야 넥소스 체력 다 날아갈거야 이거 건물 다 날아갈거야 넥소스 체력 다 날아갈거야 넥소스 체력이 다 날아갈거야 닦아야 와 와 와 와 아 무섭네 근데 어 살기를 느꼈어 자 그러면 이 오버로드를 이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로바로 올려주고 살기위한 몸부림 하지만 히드라 발견 히드라를 겁나 모으나본데 본진에서 마린 찍어주고 저블링을 일단 잡아줍시다 저블링 자 배틀의 존재는 몰라 상대방 아직 배틀크루저 이제 달려갑니다 배틀이 갑니다 배틀이 또 뜹니다 스타프트 두개에 돌아갈거 같긴 한데 배틀이 굉장히 빨리 떴거든요 지금 배틀 등장 깜짝 놀랄걸 이 얼굴 김현중 말이 좀 심하네 야 이거는 좀 너무한거 아니야? 자 지금까지 들었던 극찬 중에 이거는 최고의 극찬인데? 어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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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видите sunglasses 고맙습니다 할 첫 êx Avec